중국의 부도가 불가피할 것을 보는데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요 중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자주 의견을 피려가시는 퓨처님디 중국 현지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남긴 그런 댓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침 1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철투천매하게 분석한 그런 현대 사학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아담 투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서 일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래와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부채 문제와 중국의 미래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신영 경제부 차장이 묻습니다 금융위기의 버금가는 또 다른 충격을 예상하십니까 투저 교수의 답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큰 충격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체의 작용을 일으켜서 그 작은 충격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심장마비급 충격이 다시 온다면 그것은 중국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국발 부채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김신영 경제부 차장이 묻습니다 중국은 왜 위험합니까? 투저 교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2008년 이후에 막대하게 불어난 중국 각 분야의 부채는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소직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그 전까지는 거의 중국도 부채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채란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겁니다 계속 투저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대한 그림자 금융, 규제 밖의 금융회사, 금융시장 등 불안한 금융 시스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금융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금융이 무너지면 대단히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중국 문제에서는 또 하나의 진앙 후보는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국 금융 시스템의 불안전과 기업 부채 문제가 2008년급은 아니더라도 꽤 큰 수준의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돈을 그냥 낭비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투저 교수의 견해 가운데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깊은 곳 즉 의해든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과 적대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보다도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다시 평가하려는 움직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대학에 있는 사학자 눈이니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수뇌부들은 중국은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적대감은 당연히 중국에서도 똑같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열은 앞으로 일어날 디커플링 분리의 시작점 수준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중국이 다 다른 거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니까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전체주의적 가치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가치는 절대 두 가지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쪽이 패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참 한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거나 한국에서 중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될 큰 그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전문가가 보는 중국 부채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이번엔 다르다라는 그런 책을 발간한 공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 카르멘 라이하트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난 6월 3일 날 한국에 와서 한 기조 강연에서도 중국 부채 문제가 중국 부채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신흥국에 빌려준 막대한 대출액도 숨겨진 부채로 남아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국외 차입을 행해온 저소득 국가들이 특히 대출 부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실 중국의 기업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은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 쓰듯이 자원을 낭비하는 체제가 궁극적으로 비용 청구소를 집어드는 진실의 순간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뒤로 미뤘는데 부실을 중국은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자원 낭비에 관한 예외는 없는 것이죠 누구나 그 시점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저주인 거죠 자원을 낭비하면 시장의 저주가 주어지는데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중국의 의존도 중국에 노출되는 비중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은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일 그 다음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차선책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